안태 조심해, 다리 조심해. 고! 시작한 건가? 시작했어요. 근데 이거 그거 없어요? 모니터링? 내 거 폰으로 해야지. 나도. 핸드폰 어디 갔지? 키우기 안 했잖아. 어! 댓글! 댓글이... 잠깐만! 안녕! 저는 브이앱 진짜 오랜만이다. 나만 다른 숙소야. 그러니까. 응 맞아. 마치 자연스럽다. 와 진짜 댓글... 나 안 보이는데. 나 봤어? 아 진짜 않아? 그냥 이렇게 해야지. 우리 나오고 있어, 대박. 안녕. 이렇게 살짝만. 안녕. 제발 그거 아니야. 언니가 이렇게 할 때마다 쏟으시네. 지금 냄새 나. 음방카메라. 근데 제발... 피에스타 때 알죠? 어떻게 제가 안 알지? 얘들아 뭐해? 이렇게 긴급하게 물어보시네. 저희 위즈원들 보려고 방금 북이 켰어요. 맞아요. 안녕. 원래는 첫날씨 3명 같이 알아봤는데. 맞아요. 나 추화되고. 다 추화되고. 5분 전에. 나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5분 전도 아니고. 한 10초 전에. 아 근데 저도 그냥 인사드릴래요. 맞아. 그래서 토끼 추가 안 했어. 아 맞아. 제모. 아! 제모를 근데 진짜. 알아요. 그랬는데 제목했구나. 깜짝이야. 깜짝 깜짝 토끼. 나는 스페셜을 게스틱해. 그럼 나중에 다시 업로드할 때 토끼. 아니 괜찮아요. 지금. 하거든요. 아니. 이채현. 이채현. 이채현 배경. 이채현 배경. 이거 뭐였지? 아. 아. 나 방금 아이스크림 먹고 있었는데. 그래요. 땅마다만. 땅마다만 먹네? 나 지금 소시지 먹고 있잖아. 아. 아. 왜 이렇게 틀렸어? 왜 이렇게 새해? 아 여러분들 다시보기가 없다고 그렇게 단정받지 마시라고요. 다시보기 있을 거 같아. 그럼. 다시보기가 없다고 단정받고 있어. 잠깐만. 설마. 설마. 얘 있어서? 왜? 너가 있어서 다시보기가. 있다고. 아니. 저번에는 올라왔다고. 단정 짓는 거라고. 우리는 지금 수박 주스를 먹고 있어요. 맞아요. 수박 주스가. 랜덤실에 있어서. 유행도 아니고. 이건 진짜 홀릭이야 홀릭. 진짜 홀릭. 진짜 맛있어. 근데 왜 쿠라 언니는 통이 달라요? 이거 뭐지? 이거 치연이가 샀어. 이거는. 다른 가게에요? 다른 가게에요. 어쩔 수 없어. 이 가게가 없어서. 어 잠시만요. 제가 너무 가리나요? 뭐 하세요? 어. 제가 필터 고르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필터 고르려고. 너무 사람이 칙칙해 보여가지고.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깐만. 이게 낫지 않아? 그래요? 마음대로. 아 저는 이거 좋은데. 마음대로. 근데 저는. 이거 화면 송출이 느려. 오. 오. 이거 할까요? 저는 이거 좋아요. 근데 안 섞어가지고. 맞아요. 아. 역시. 잠깐만요. 아니. 여기까지 보이니까. 진짜 유튜브 같아요 언니. 어. 아. 입안. 입안 내용물 나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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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아 이거. 아. 아 입안에 보였어. 어떡해? 괜찮아. 다 망하실 거에요. 근데. 죄송. 범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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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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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털털. 범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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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